재이제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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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재이제이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 네 여러분 여기는요 제가 새로 이사를 하게 될 저의 자취방 일하기보단 50원입니다 지금 새벽인데 크게 떠들 수가 없어요 뒷방에서 뜯거든요 자고 있을 수 있어서 이렇게 속삭이듯이 얘기하는걸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와 진짜 좁다 미쳤다 방이 여기서 이렇게 들어오면 되구요 침대도 그냥 누우면 자리가 없어 진짜 딱 누워서 잠만 잘 수 있는 공간이에요 제가 이 고시원으로 이사를 한 이유는 유튜브를 좀 더 열심히 하고 싶었어요 사실 지금 찍어놓은 영상은 10편이 넘어요 근데 편집할 시간이 너무 없는거에요 집이랑 일하는 곳이랑 왕복으로 한 4시간 가는 데 2시간 오는 데 2시간 하루에 4시간을 길바닥에 버릴 바에야 그냥 저만의 공간을 가까운 쪽에 얻어서 작업을 하자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시원을 얻게 되었어요 왜 하필 고시원이냐 저는 좀 조용하고 집중이 잘 돼야 작업이 잘 됩니다 그래서 고시원을 얻게 되었구요 좀 집중해서 후딱후딱 영상 빨리 빨리 만들어서 업로드하고 싶어서 한 것도 있고 일단 고시원에 있으면 좋은 점이 월세 말고는 나갈게 없어요 전기세도 공짜고 단방비도 공짜고 여기 지금 되게 따뜻해요 그건 고시원의 장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배고플 때 여기 식당도 있어요 나름대로 주방 김치, 밥, 라면 공짜 사실 잘 먹진 않지만 그래도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그리고 가장 좋은게 조용하다는거죠 장점이자 단점이에요 조용한거 제가 이렇게 작게 얘기를 할 수 밖에 없고 만약에 크게 막 떠들면은 옆방에서 조용히 하라고 막 퍽치고 이럴수도 있으니까 사실 저는 여기서 작업하고 잠만 자면 돼요 동영상은 사실 다른데서 더 많이 찍을거라서 여기서 찍는거는 아마 없을 아 컨텐츠 생각중인게 있어서 그거 외에는 없을겁니다 아무튼 그래서 지금은 새벽 3시에요 새벽 3시 고 하 일 끝나고 지금 방을 정리해야되는데 네 제가 아까 여기서 생활하려면 또 필요한 것도 많을거 아니에요 그래서 잠깐 다이소에 들려서 필요한 물건들도 많이 구매를 해왔습니다 다이소에 필요한거 사러왔는데 일단 근데 급하게 필요한 것들부터 좀 사놔야될거 같아요 샴푸린스가 한꺼번에 있으면은 이걸 사야지 다이소에 오면 항상 느끼는건데 사고 싶은게 너무 많아 여기 혹시 옷걸이 같은건 어느쪽ungkin에 있어요? 일단 싼 걸로 그냥 싼걸로 여러분 1,000원짜리 6개짜리 싼걸 여러개 사고 빨래망이 있고 빨래할려면 저거 세제도 사야되요 세제 랜선을 하나 사야되요 랜선 랜선이 있어야 인터넷을 연결해서 작업을 하죠 아 2미터면 충분하겠구나 3,000원짜리 랜선 사도록 하겠습니다 비싸 근데 좀 멀티탭은 멀티탭은 2층에 있겠네 이제 마지막으로 멀티탭 하나만 사면 필요한거 다 산거에요 죄송한데 혹시 멀티탭 어느쪽에 있어요? 48번 여기 정기용품으로 들어가시니까 네 알겠습니다 일단 생활에 필요한 것만 살거에요 꼭 필요한거 다이소은 항상 너무 막 사고 싶은게 많아서 여기서 필요한거 산거 같으니까 내려가야지 크레잇! 아 러브유 필요한거 이제 다 샀어요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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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옷 정리가 끝났습니다 자 이제 컴퓨터를 설치해볼까요? 자 이제 컴퓨터를 설치해볼까요? 이제 컴퓨터를 설치해볼까요? 이제 청소가 어느정도 끝났네요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대충 정리를 좀 해놨고 이제 작업할 수 있는 공간이 이렇게 생겼고 여기서 동영상 편집하고 작업을 할 거고요 그리고 여기는 침대 뭐 그대로고 그리고 옷도 이렇게 정리를 잘 해놨습니다 그리고 남자의 자존심 정리를 해놨습니다 빨래통은 어디 둘 데가 없어서 평상시에는 화장실에 둬야겠어요 그리고 제가 샤워할 때 밖으로 빼놓고 오케이 자 이제 정리가 어느정도 끝났으니까 여기 보셨은 어떤 시설들이 있나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여기는 주방인데 여기 보시면은 커피 녹차라면 와우 무료 무료 됐으네 어머맛고 남근 .. 초strairie frost 네 네 두 hairdresser 단묶음 둘 둘 둘 둘 둘 둘 문을 여니까 바로 옥상이 보입니다 여기서 뭐 빨래를 열고 쉬고 싶을 때 앉아서 쉬고 뭐 이럴 수 있는 공간도 있네요 이쪽에 보면 세탁을 할 수 있는 세탁실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한 바퀴 둘러보고 왔는데 뭐 주방이 있고 세탁실도 있고 그리고 빨래를 널 수 있는 곳도 있고 근데 사실 저는 빨래를 밖에다가 못 널겠어요 그냥 여기다 걸어서 널으려고요 누가 가져가면 어떻게 내고 이렇게 고시원을 구경을 간단하게 해줬습니다 자 이제 씻고 쉬어야겠네요 네 오늘도 이렇게 하루가 갔네요 이제 오늘부터 고시원에서 생활을 하면서 제 자신에게도 그리고 저희 유튜브 채널에도 좋은 요인으로 작용을 해서 많은 발전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저는 이만 자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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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